119는 조금 더 빡센 느낌이었어요 일단 비트 자체가 빠르니까 어 이거는 안 좋았어 방금 가사를 좀 절어가지고 멘붕이 왔었는데 나쁘다는 건 아뇨 걱정돼서 그래 행실 조심하렴 욕심과 실수와 추락은 떼어놓지 못해 모든 일에 쿨하게 재능하면 OK Gotta rap like you're crazy 정서 불안해 배워먹지 못해도 귀믹 하나면 뜨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는 건 인정 근데 그런 같은 새끼들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 인정 유명 쫓아가는 애들은 원래 담물 빠지면 떨어져 나가 기본기나 해켜저벨 돈 벌려면 내가 오래전부터 말했잖아 No, I don't wanna fuck it, hang on, don't eat you I said I don't wanna fuck your name, I don't eat you 눈 가린 채로 달려자 넘어지게 말 걸 bitch, sick, your gimmicks, strong, 존이 떨어졌지 이미 I'm out 뭐 이런 거였어요